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데일리 가스포 매일보금 1238번 오늘 월요일이네요. 2월 12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편 8장의 시작이며 10편 중에도 시다운 시라고 그럴까요? 진짜 보면 전체가 이건 시로구나 정말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절부터 제가 오늘 그냥 9절까지 먼저 읽고 버스 바이버스로 가겠습니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아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우리 우상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요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깃디스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뒷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옛날 언어랑 중요한 건 시를 다윗 왕이 쓴 시를 여기서 아주 클래시클한 시죠. 첫 라인과 마지막 라인이 같아요. 첫 라인이 뭐였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끝나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보세요. 그 시가 했을 때 여기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서 다윗 왕이 이 시는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는 노래를 만들어서 온 백성이 부르게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체면문화 그 아시아의 권에서 당신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죠? 우리 사람은 인간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이렇게 딱 사상이 100개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 이제 방지일 목사님 성경 를 하는데 제가 오늘 지금 한국인데 녹음할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이 그 수십 년 전에 루디아 어린이선교회라는 걸 해가지고 당신의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풀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36권을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난 게 예금주가 아직도 방지일 이건 물론 아주 오래된 지금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그림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컨셉으로 지저스 키우크가 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교재를 이거를 번역하는 건 내가 보기에 그냥 사람 돈 줘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래도 방지일 목사님 예를 들어 욕기 방지일 목사님 욕기의 주석을 쓰고 있잖아요. 이용해서 마태보험도 그렇고 시편도 그럴 거고 이거를 내가 현대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이런 썬데이 스쿨 모티렬을 방지일 목사니까 그거는 아마 코어 어터가 되겠죠. 방지일 목사님 주석과 저와 그래서 코어 어터십을 가지고 천국에 계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기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말씀과 함께 너무 좋아요. 자 방지일 목사님의 주석 읽어드립니다. 여와 우리 주로 시작하여 이 말로 끝을 맺는다. 다윗이 모든 사람의 대표격에서 한 말로 받을 것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칭호를 말합니다. 여와는 우리 주심이니라. 그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에게 순종할 뿐이다. 여기서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이게 참 서구와 동향과 다른 게 우리는 그냥 우리 축구공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미국식으로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Hey How's our mother? 그러면 Do you 엄마가 왜 내 엄마냐? Your mother My mother 이렇게 나오겠죠. 왜? 다르니까 그들은 보는 객관이 자기 My mother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들에게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러한 마인세트 그러한 시작 포인트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나는 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엔 나의 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것을 깨야죠.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 아름답다. 이름이 아름답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10편 지금 즉 66편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혼이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10편 72편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10편 99편 내 하나님 여와라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사사기 63장 그가 여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미가서 5장 주님 친히 하신 말씀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영광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라. 말라기 1장 14절 그리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편 57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존기와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라는 단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와 말도 못하죠. 옛날에는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성경을 누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처럼 복사으로 찍찍찍 찍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아줌다운 패널쉽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야외라는 걸 쓸 때 가서 쓰는 사람이 딱 스탑해서 목욕을 하고 정식으로 와서 다시 야외를 썼대요. 성경에 야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도대체 목욕을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내야 간 성경이 스크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값어치기를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 템플에 있는 걸 그냥 롤을 펴가지고 읽고 보통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물건이죠. 우리야 뭐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찍찍 들고 다니고 주의에 성경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 그 이름을 한 번 쓸 때도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요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켈빈은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써있지만 여기서 Glory of God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의 존귀함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글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ut of mouth of babes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목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 원수와 보수자가 잠잠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들이 진애들이 뭐 계획하고 하지만 아니야 어린아이 입에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자 여기 지금 방금 사뽀로를 갔다 왔지만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에 쓰셨습니다. 만세 일개를 자랑하던 일본이 꺾일 줄을 몰랐던 것이나 이는 우리가 눈앞에 본 바이다. 나사렛 예수는 몰려서 죽고 말았으니 그 유대 교권자들은 로마 권세에 못 박혔지만 그가 오늘날 어떤 이름을 얻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강력 세력이라도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잠잠게 하신다. 정말 예수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교권자들이 죽여버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 젊은 놈 시간방전을 뛰더니 잘 죽였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권자들은 지금까지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 개판 이죠. 개판 막말로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2000년 뒤에 그를 추정하는 자들이 진짜 바닷가의 샌드처럼 많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승 자박한다. 여러분 자승 자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사자성어를 배우고 있는데 자승 자박 뭘 지팔 지권 자승 자박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럭매이 지팔 지권은 뭐예요? 자기 팔자를 자기가 스스로 그냥 꼬이게 하는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신경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 손만 바라보지 말고 뭘 받을까? 뭘 얻어먹을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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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glory of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와 하나님이 뭘 안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러한 수준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자승 자박하지 말고 지팔 지권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땠냐 다윗은 무시를 당했잖아요 어렸을 때 어리다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길에 대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어린 다윗이 천하장사 골리아스를 죽인 것을 다 아는 말이다 본전에 말씀드려 돼 있음을 말한다 다윗은 골리아스를 실로 잠잠케 한 바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아스와 같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걸 보면 주여 저는 그냥 여호와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목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시니라 라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간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